세 번째 섹션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파트 좀 보도록 하죠. 프로세스가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운영체제에서의 프로세스죠. 프로그램이 주기역 장치에 적재되어 CPU에 의해 실행 과정에 있을 때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도는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들의 과정이다.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프로그램이 주기역 장치 메모리에 올라가면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PU가 할당되는 실체. 이 프로세스에 CPU가 할당된다는 거죠. PCB가 정의하는 실체다. 뭐 써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건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세스 상태의 전의도예요.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은 준비 상태가 우선이겠죠. 개혁 장치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CPU의 할당을 기다리고 있는, 줄 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프로세스의 대기 상태가 종료되어 다시 CPU의 할당을 기다리는 시점도 마찬가지 준비 상태예요. 이전에 뭘 했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건 어쨌건 줄을 서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게 준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 상태는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 할당의 개념이 이 위쪽에 있는 디스패치예요. 디스패치가 프로세스를 CPU에 할당했다. CPU가 프로세스에 할당됐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기 상태죠. 프로세스의 특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출력 작업 등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스가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용자 입력이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일단 일을 멈추고 다른 애들을 일단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걸 대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대기 상태에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또 줄을 서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다른 애들도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상태를 프로세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대기를 하거나 실행할 게 없으면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가지 전의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설명을 해놨어요. 디스패치는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준비 상태가 실행 상태로 변하는 과정이 디스패치고 타임 런아웃은 실행해서 준비로 가고 있죠.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할당된 시간을 타임 슬라이스죠. 다 사용했지만 아직 작업을 못 끝낸 경우에 그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다시 넘어가요. 다시 줄을 쓰라는 얘기죠. 너한테 할당된 시간은 10초인데 10초 넘어서 아직 못 끝났으니까 다시 요청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은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입출력 작업을 대기할 때 말 그대로 대기 상태로 바꾸는 걸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업은 대기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바꾸는 과정. 그걸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단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세스의 자원 이용 절차도 나와 있는데 요청 사용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은 인터럽트 처리입니다. 인터럽트가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프로세스 수행 중에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외부 입력 장치에 의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잠시 중단되는 상태가 인터럽트예요. 잠시 중단된 프로세스의 상태는 다시 실행을 시작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시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했지? 요거를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입출력 연산이나 이거 이외에도 하드웨어를 실패하거나 프로그램이 오류나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다. 꼭 오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프로세스는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럽트 처리 절차, 인터럽트 요청, 그 다음에 실행 중단, 상태 보존, 처리 루틴 시행, 서비스 루틴 실행, 그 다음에 상태 복구, 중단된 프로그램 실행 재개 요 정도 순서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럽트의 종류가 또 있는데 총 3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외부 인터럽트랑 내부,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뉘어요. 외부 인터럽트는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기계가 착오를 일으켰을 때, 입출력에 문제가 있을 때 컴퓨터를 발로 찬다든지 이런 것들도 외부인 거죠. 전원도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기계 작업도 외부에서, 입출력도 외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사항 아니면 오류 이런 것들을 다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어나 데이터를 사용한 것, 프로그램적인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의 요청, 이거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멈추라고.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관리자 컴퓨터에서 작업관리자 켜가지고 프로그램 강제 종료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구분되시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을 내리는 거고, 내부는 프로그램 내부 잘못, 외부는 프로그램 외부에서 일어나는 오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B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PCB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PCB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테이블로 프로세스 대신에 테스크나 잡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각 프로세스가 생성, 제거될 때마다 고유의 PCB가 생성되고 제거된다. PCB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프로세스의 고유번호, 고유, 상태, 포인터, 자원 정보, 스케줄링 정보, 입출력 상태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다. 간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고유번호예요. 그리고 이 PCB에는 프로세스의 상태가 저장되는 거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상태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문맥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죠? 이후 실행될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설정한 다음에 CPU를 할당하여 실행하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 교환. 그러니까 교체될 PCB의 서로 상태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재개에 필요한 레지스터 문맥을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스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이게 할당 시간이죠? 타임 슬라이스가 작을수록 문맥 교환수와 인터럽트 횟수, 추가 작업 횟수,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타임 슬라이스라는 것은 할당 시간인데 할당 시간이 작으면 적을수록 서로 이제 다시 준비로 넘어가는 프로세스가 준비로 넘어가는 그 주기가 잦을 거고 이 잦을수록 문맥 교환이 그만큼 작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임 슬라이스가 크면 당연히 얘네들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IPC네요. Inter-process communication. 협력하는 프로세스들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나 경로 이런 것들을 IPC라고 한대요. 프로세스들의 자원 공유, 속도 향상, 모듈화, 편의성 증대에 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메세지 교환 방식과 메모리 공유 방식이 있다고 되어 있죠. 메세지 교환은 메모리 보호를 위해서 커널이 대신 데이터를 전달,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한데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공유는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하지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Thread입니다. Thread의 개념.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예요. 프로세스 안에서의 작업 단위니까요. 여러 자원을 할당보다 실행하는 프로그램 단위인데 이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Thread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일 하나 이상의 Thread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 이상의 Thread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중 Thread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당연히 내부에 있는 거니까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ead 기반 시스템에서 Thread는 독립적인 스케줄링의 최소 단위로 프로세스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 프로세스 환경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다중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메모장을 두 개 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중 수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Thread 사용의 장점.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Thread로 생성하여 병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의 성능과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이유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응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실행 환경을 공유시켜서 기억 장소의 낭비도 줄어들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read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 써 있어요. 사용자 수준의 Thread랑 Kernel 수준의 Thread. 사용자 수준은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Thread를 운용하는 거고요. Kernel은 운영체제의 Kernel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수준은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구현이 좀 어렵고요. Kernel 수준은 구현이 쉽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두 가지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스레드의 멀티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Kernel부터 볼게요. Kernel이 직접 생성하고 관리한다. 이거 위에서 방금 얘기했죠?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가 하나의 Kernel 스레드와 연결되는 1대1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스케줄링이 되므로 스케줄링 아직 안 배웠어요. 특정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도 다른 스레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Kernel 레벨에서 모든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 CPU 지원 가능하고요. 하나의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어도 다른 스레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 레벨은 좀 다른 개념이겠죠?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사용자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사용자 프로세스 내 여러 개의 스레드가 Kernel의 스레드 하나와 연결되는 다 대 1, 1대다.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직접 스케줄링을 하고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문맥 교환이 필요 없대요. 이건 중요하네요. Kernel 스레드가 입출력 작업을 위해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모든 사용자 스레드가 다 같이 대기 상태가 된대요. 이건 종속적이라는 거죠. 종속. 위쪽은 독립이었어요. 한 프로세스의 타임 슬라이스를 여러 스레드가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CPU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종속이기 때문이죠. 종속과 독립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멀티레벨 스레드가 있어요. 사용자와 Kernel 레벨 스레드를 혼합했다고 되어 있죠. Kernel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Kernel 스레드가 대신 작업을 하여 사용자 레벨보다는 유연하게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Kernel 레벨 스레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맥 교환 시 오버헤드가 있어서 사용자 레벨 스레드만큼은 빠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 교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스레드는 사용자 레벨로 작동되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스레드는 커널 레벨로 작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스레드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스케줄링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냐면 CPU를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의 우선순위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너부터 하고, 그 다음 너하고, 그 다음 너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스케줄을. 중기, 장기, 단기 뭐 이런 게 있다고 되어 있죠. 장기 스케줄링은 커널에 등록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중기는 메모리에 할당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고 단기는 CPU를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장기, 커널, 중기, 메모리, 단기, CPU.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줄링의 원칙은 공정하게, 그 다음에 신속하게 단위 시간당 최대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한 얘기죠. 응답 시간, 자원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 중요 자원의 선점 여부와 불안하지 않은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죠. 공정하고, 신속하고, 최대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문제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다음, 바람직한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정책 CPU 이용률,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기 시간, 응답 시간, 반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링은 선점과 비선점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선점형부터 보겠습니다. 비선점형, 이 선점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 실행된 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비선점형이에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CPU를 사용하는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다른 프로세스의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응답 시간 예측이 용이하겠죠. 종류가 FIFO, SJF, HRN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종류를 봐야겠죠. 첫 번째,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뜻인데 도착하면 가장 먼저 나간다는 뜻이에요.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가장 간단하죠. 대신에 평균 반환 시간이 길어요. 평균 실행 시간, 대기 시간, 반환 시간 보면 당연한 공식이고요. 대기 시간 역시 간단하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입니다. 아래쪽의 표를 보시면 ABC라는 작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현재. 그리고 도착 시간이 있습니다. 편하게 표현을 해보면 0초 때에 얘가 도착했다는 뜻이고요. 1초 때 얘가 도착하고 2초 때 얘가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죠? 24초를 기다려야 돼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비선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0초에 도착한 게 아니라 1초에 도착했으니까 도착 시간만큼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쪽 실행 시간, 그 다음에 얘의 도착 시간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3초가 대기 시간인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C는 24초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6초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30초죠. 그런데 2초 때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28초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위쪽에 있는 실행 시간하고 도착 시간을 빼준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딱 봤을 때 감이 오시잖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jf, short job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 순으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행 시간이 긴 작업은 계속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대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짧은 시간의 작업들이 많은 경우에 FIFO보다 평균 대기 시간이 좀 적다. 라고 되어 있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24, 6,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24는 가장 먼저 왔으니까 실행은 되겠죠. 그런데 이 실행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24초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1초, 2초에 도착하는 애들은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B, C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봤더니 B가 먼저 왔지만 C가 훨씬 실행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24와 3을 더한 27을 저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것들 중에 빠른 거. FIFO는 남아있는 것들 중에 먼저 온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HRN입니다. 이거는 Heist Response Ratio Next라고 되어 있죠. FIFO와 SJF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선순위를 높인다는 소리예요.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선순위 공식의 계산 결과가 큰 작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Aging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체크를 하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오른쪽에 적혀 있듯이 HRN은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을 물어보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가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보는 거죠. 봤을 때 1.5, 6, 2.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은 6이 가장 크니까 이걸 먼저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겠죠. 일단 짧은 게 먼저 실행될 확률이 높기는 한데요. 이 상태에서 뭐 X, Y, Z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때 이런 애들이 작업이 실행되면서 이 대기 시간이 길어지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이 분자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A작업이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A작업이 우선순위가 커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되시죠? 다음은 선점형 스케줄링입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의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적으로 중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R, R, SRT, MFQ 이런 게 있다고 써 있네요. 라운드 로빈, RR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딱 봐도 좀 복잡하죠? 동일한 타임 슬라이스를 사용하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타임 슬라이스 동안만 그러니까 0.001초만큼 체크를 하고 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타임 슬라이스 범위만큼은 일단 유지를 하고 그게 끝나면 프로세스가 끝났든 안 끝났든 다시 순위를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타임 슬라이스 동안만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요. 타임 슬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5초이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먼저 좀 볼게요. 타임 슬라이스가 현재 5예요. A, B, C, D가 있고요. 실행 시간이 10, 18초, 5초, 3초 실제로 이거보다 적겠지만 그냥 초로 할게요. 0, 2, 5, 6초 때 도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실행 시간에서 5초를 빼면 돼요. 타임 슬라이스가 5초니까요. 그래서 5초를 빼서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5초를 뺍니다. 그래서 13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초를 빼요. 그럼 0이 되죠. 그 다음에 3초를 빼요. 그럼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뺀 이유는 도착 시간보다 실행 시간이 늦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작업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5초가 지났죠. 근데 얘는 이미 도착을 했어요.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얘 5초를 뺐죠. 그럼 이미 10초가 흘렀죠. 도착 시간은 6초예요. 그러면은 이미 얘는 도착하고 4초가 흐른 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착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 두 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연산을 하면 되죠. A, B, 5씩 빼요. 타임 슬라이스가 5니까요. 0하고 얘는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얘밖에 안 남으니까 얘만 계속 줄창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시간은 똑같아요. FIF 공식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타임 슬라이스가 실행 시간보다 크거나 넉넉하게 되면은 이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죠. 이게 라운드 로빈의 특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5초씩 타임 슬라이스가 지정한 시간만큼씩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해준다는 뜻이에요. 다음 SRT입니다. 작업이 끝나지 않은 프로세스에 남아있는 실행 시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는 방식이다. SJF 기법을 선점 형태로 변경한 기법으로 점유 시간이 길어도 중요한 프로세스를 먼저 할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실행 시간이 가장 작은, 남아있는,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MFQ입니다. 짧은 작업이나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각 대기 리스트가 있고요. 각 대기 리스트 Q마다 타임 슬라이스가 존재하고요. 낮은 Q일수록 얘는 커지고요. CPU 사용을 마친 프로세스는 낮은 Q로 이동이 된다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단계의 Q는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MFQ는 결국에 짧은 작업,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Q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봐도 아마 충분히 구분이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배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세스든, 스레드든, 데이터든 어쨌든 공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임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운영이 될 때 서로 공유하게 되는 자원, 이걸 임계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공유하는 자원,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 필요한 매개변수의 역할로 임계구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공유 아닌가요? 자문을 공유하는 각 프로세스는 베타적으로 서로 밀어낸다는 뜻이죠.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프로세스가 독점하게 해서도 안 된다.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대신에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상호배제의 개념. 하나의 프로세스만 임계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세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차단하는 건 아니고 현재의 프로세스가 사용을 끝내면 다음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써 있죠. 동시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진입하는 게 무한정 연기가 돼도 안 되고요. 세 번째, 임계구역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프로세스의 상대적인 속도를 예측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호배제 알고리즘. 이 상호배제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호배제 알고리즘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잠금. 어렵지 않죠? 잠그는 거예요. 인터럽트 봉쇄. 인계구역이 사용 중일 때 모든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그는 거죠. 이것도. 엄격한 교대.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인계구역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서로 교대로 접근하게끔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앞에서 잠깐 배웠죠. 다음, 하나의 프로세스가 연속으로 접근할 수 없고요. 반드시 상대의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줄을 서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 상호배제 알고리즘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길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인계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바쁜 대기 현상, 이거예요. 바쁜 대기 현상이 증가하면 운영체제는 부담을 가지게 돼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마포어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어가 그래서 뭔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어의 개념. 임계구역을 지키기 위한 기존 상호배제 알고리즘이 바쁜 대기, 비지웨이트 현상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가 이러한 바쁜 대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재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깨워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어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공유 자원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세마포어 변수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마포어의 특징까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마포어에 대한 연산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고 연산 처리 중에 인터넷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진 세마포어는 0과 1의 값을 가지고 산술 세마포어는 0 또는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사이에 동기를 유지하게 한다. 동기화를 유지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세마포어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 또는 공유 자원 그룹을 할당을 해주는 데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및 프로시저를 포함하는 병행성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모니터 외부의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의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캡슐화 개념 사용, 이게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스위치 개념이 적용되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모니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세마포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교착상태 보겠습니다. 교착상태라는 것은 일단 필기, 실기에도 종종 잘 나오는 개념인데요.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실현 불가능한 상태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자원을 서로 요구하는 상태, 자원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동시에, 엑슬하고 카톡이 동시에 80만큼 자원을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너부터 써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둘 다 요구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이거를 대드락, 교착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배제,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내 것도 있는데 제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비선점, 프로세스가 작업을 마친 후 리소스를 자발적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태 그 다음에 환영되기,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의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주지 않고 내 거를 점유한 상태에서 제 것도 달라고 하고 있고 이 달라고 하는 놈을 끄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때 교착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교착상태는 당연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다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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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붙어 있죠. 공유 자원이 동시 접근이 허용된다. 이게 상호배제 부정이죠. 비선점은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빼앗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비선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점유와 대기 부정, 자원을 일부 점유한 프로세스가 추가 자원의 요구를 실패하는 경우 기존 자원을 반납한 후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 이게 점유와 대기를 부정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 자신이 가진 자원의 앞뒤 순서의 자원 요청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회피입니다.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애들을 요청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해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다고 되어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과 불안전 상태로 구분하는 거예요. 대출 심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서 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받는 거죠.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디텍션. 컴퓨터의 중단 원인이 교착상태인지 다른 이유인지 파악을 하는 방법. 여기 인접행렬이라는 걸로 표현해서 파악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회복입니다. 교착상태가 발생한 프로세스 중에 희생량을 정해서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살아나겠죠. 이걸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량을 정하는 기준.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낮거나 진행률이 적거나 자원을 적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한대기 상태 이런 식으로 현재 문제가 좀 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희생량으로 정한다. 이게 회복의 개념입니다.